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어떠셨어요? 온라인 강의를 다 안 해보셨었는데. 항상 입장에 있다가 뭔가 장만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표가 돼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속이 한 걸음 약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요. 행복해요? 와 행복하시대요. 어떡해. 너무 뿌듯합니다. 아아.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상황법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실제 가미를 하자면 이 알쓰백이 콧만 튀어나가거든요. 제가 알고 있는 알쓰백보다 뭐 다양하고 많은 걸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송!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가미를 확인하는데 상장님께서 제가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직접 배워보니까 제일 예쁘고 다음에도 제가 부탁드립니다. 아하하하하하 좋네요. 네.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시려고 정말 많은 걸 링크해주시래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미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오! 좋아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. 제가 갔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